형, 내 손님? 도대체 무슨 생각에 그런 짓까지 해! 까불라 그랬어! 가족이 좋은 이유는 그냥 둥! 그냥 둥! 서로 미칠 게 없어서 해. 뭐야, 화상이 외상 깝졌어. 급한데 배울 수 있나요? 작은오빠도 나가고 조용히 해 주세요. 그래도, 아버지야. 무슨 문제! 아무리 해준 거 없고 남긴 거 없는 아버지지만 아냐! 아냐! 아냐!